그 세 번째 칸을,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아까 여기 주차 하시는 분이 배치 담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근데 그 가해자들은 멀쩡한가봐 안 다쳤어요? 아 이건 이 정도면 숨겨서 급수했기 때문에 다치진 않아 이 껍짝인 때문이야 이 정도면은 공평이 불가능한 곳에 도착한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기업이 공평이 불가능한 곳에서 도착합니다 이곳을 잠시 기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공평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예예